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유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다가 나중에 400여 년 동안 종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불을 지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적과 꾸려는 가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세 번의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월절 그리고 맥주절 또 오늘 여기 나온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20세 이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리고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원에서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매년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 뭐 한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씩 그 축제 기간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절기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거기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인도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땅에 이제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때는 농경사이니까 첫 열매를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나중에 이제 그곳이 에루살렘의 하나님의 성년이 세워져서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곡식 첫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걸 제사장에 드리고 흔들어서 에베를 드리라고 한 데서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전에 내가 다른 할 일이 있어도 그때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에베를 드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남자는 20세 이상은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보통 그때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밀이나 보리를 첫 수확을 하는데 그 첫 수확의 곡식단을 가지고 에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에베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완을 경애하라 하나님을 경애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좀 어려운 말인데 이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그 만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대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외경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존중 여기며 그 하나님을 에베하고 섬기는 것을 이거를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그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두려움과 외경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정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을 존중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정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곡식단을 가지고 에베를 드리라는 것은 자신들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애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정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이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요하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것 그 처음 거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요하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요 첫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첫 번째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어떤 것에다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라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제 하나님 제일주로 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산물의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식이 태어나면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이 이런 새끼를 낳아도 소나 양이나 이런 새끼를 낳아도 첫 것은 하나님 것 그 다음에 날도 있죠. 매년 새해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그 다음에 매달 첫날은 월삭이라고 또 하나님의 날이요. 매주일의 첫날인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은 또 이거는 여호와의 성일이라 있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소득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며 전쟁에서 심지어 노행물을 거두었을 때 첫 번째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라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성이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이 절귀를 정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은 뭐냐 유대인이라고 면제된 것이 아니에요. 흠 없는,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일련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자우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와서 심판을 하는데 양의 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를 넘어가지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걸 안 믿고 있다가 모든 첨단 것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죽이는 그 재앙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때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6월절을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하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었는데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우리가 늘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장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네. 이 수장전을 때 광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가을에 가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해 같은 세상에서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것을 잊지 않게 해서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당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곡식을 잘하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지금 찬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여러분 우리 복음성과 불렀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 가난한 땅을 적극 구는 땅을 키워보러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씨앗과 그리고 심었다고 해서 그냥 자랍니까?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주셔야죠. 그리고 그걸 잘하게 하신 분은 우리가 심어도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면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과 사업장과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의 동질성과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에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결이 있는 그 에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데서나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하나님 분배해 주신 땅에서 각각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전부 다 에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열두지파가 그때 다 모여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 때 모여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여서 교제하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너와 나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한 민족이야. 너와 나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이러면서 신앙의 동질성과 민족의 동질성, 형제를 확인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에베를 드리고 그러고 교회를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에베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동질성과 그런 어떤 형제와 이런 것들이 교제나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맥주젤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청한 장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에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절기 때는 꼭 저희 교회도 떡을 하고 좀 맛있는 걸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 나누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엄청난 그 기간이 축제의 기간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은 못하지만 잠깐이라도 그래도 그 어떤 정신을 좀 기억하고 우리도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동질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교회를 남편은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부인은 다른 교회에 나오고 예를 들어 또 부모님은 여기 오고 있는 자녀는 다른 교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형제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신앙의 동질성이 그 가정 안에서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온전한 가정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친구 따라서 교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 알아서 그냥 가거라. 뭐 교회 안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저희는 장로교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침례교로 갑니다. 아들이. 침례교 가면서 성경이 침례교는 어떻게 세례라고 돼 있어도 꼭 거기가 뭐라고 읽어요? 침례라고 읽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침례교를 다닌 사람과 장로교를 다닌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뭐가 이게 좀 갈등이 생기고 잘 안 맞아요. 순복원교회는 불러불러불러 막 성령충만 이렇게 강조하죠. 그런데 이 장로교는 보통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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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 이게 좀 안 맞아. 그래서 같은 부부여도 부모 자식이어도 형제관이어도 이 신앙의 동질성이 깨지면은 가정의 어떤 그런 나중에 하나 되는 것이 좀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뭐냐 여기에 바로 맥주감사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지파가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으면 모이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민족의 동질성이 신앙의 동질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해가지고 여러분한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팔레스타인에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다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나라가 없어가지고 디아스포라로 방황하면서 살았는데도 민족의 동질성 신앙의 동질성을 유지하게 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맥주절 6월절 초막절의 이 절기를 지키는 신앙으로 그들이 모이기를 어디에 가든 힘썼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동질성과 민족의 동질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서민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는 더욱 주의 이름을 두신 교회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여러분 함께 여러분 애배함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오늘 설교의 바로 이제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열매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 무엇을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메 하나님께서 천열매를 드린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천열매로 하나님은 여와를 공격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란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열매를 드려서 여우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걸 여러분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첫열매로 첫열매를 드려한 건 하나님을 경애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또 그리고 내가 있었는데 가장 우리가 마지막에 중요한 거면 하나님의 백성의 복 이걸 해봐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먼저 잠은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면 내 재물과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이제 어떤 농사를 지은 건 소산물이죠 근데 어떤 우리가 재물을 얻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상업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첫 소득이죠 그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하나님의 거울관 성우인네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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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찬다는 것은 처음 익은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 재물이 넘치도록 이 창고가 가득이 넘친다는 내 재물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주신다는 것은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에 넘치는 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문은 누가 썼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자문을 기록할 때 지금 우리가 추려국기 23장 읽었잖아요 23장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해가지고 이제 추레굽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솔로몬까지 거기 놔둬보세요 그때 말씀 그대로 솔로몬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산문에 처음 여긴 이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500년 동안 그 바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솔로몬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고가 다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그때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에 서인 자문을 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후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고 싶거든 여러분의 창고가 목회하면서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절귀의 이 중요성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껏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첫 월급을 다 갖고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개시했는데 그 첫날 그 어떤 수익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첫 월급인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놀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첫 월급을 타가지고 보통 부모님 내의사드리고 어쩌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첫 월급을 타가지고 청년들이 하나님께 그 첫 달 월급을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나 이거를 굉장히 말은 아니지만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은 결혼할 때 보니까 뭐 여러분 집 사기 얼마나 어려워요 다 거의 다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거의 안 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이 지난 500년 동안 되어진 거 보고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영원을 공경하라고 그러면 창고가 가득이 넘치고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 넘친다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막 11조 여러분 온전히 들으십시오 이런 설교 자신 있게 하십니까 목사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누가 시험 들면 자기가 시험 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처음 거 여러분의 첫 시간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그 첫 거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에 재물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한국 저는 목사지만은 그런 책도 제가 많이 읽어요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 어떻게 성공했지 예를 들어 빌게이츠 또 책도 제가 읽고 빌게이츠가 젊은이들에게 한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역사 속에 있었던 100대 기업 근데 100대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들도 보면요 다 몇십 년 못 가요 거의 다 그 기업들이 수명이 짧아 근데 한국에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게 하냐면요 매월 매월 혹은 매주 첫날 이 크리스찬 뭐 벽산이라든가 옛날에 이런 뭐 기업들이 좀 많이 근데 이 크리스찬 기업들이 보면은 대부분 매월 아니면 매주에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애베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그 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늘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을 오픈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먼저 막 우리가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막 잔치를 버리고 한 텅 쏜다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사업장이 이렇게 할 때만 개업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애베를 드리고 또 개업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려 하겠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에 먼저 하나님께 애베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입주해도 먼저 뭡니까 하나님께 입주애베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막 친구들 불러서 초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막 잔치하고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고 새 포도주 다시 말해 기쁨이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요거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러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자 10편 50편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구약에는 제사는데 신약에는 뭐예요? 에베죠 감사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에베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애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니까 그때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사게 공부하고 있는데 막 그때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기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 했어요 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 활란을 만났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활란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발벗고 뛰어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래라 여기도 보면 그렇죠 감사로 천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다 쓰다 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과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활란에서 건져주십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족을 노아의 가족처럼 다 구원해 주십니다 사고나 재난과 위험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못 지키는 10편 127편의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거기 말씀해 버려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고생해도 집을 못 세운대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내 가정이나 내 행복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들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지킨다고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환란과 위경과 그리고 그런 어떤 질병과 사고와 재난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냐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러면은 출협기 3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말이 이제 뭐냐면은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때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래서 7.7절 곧 맥추절인데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이제 연말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절기 애굽에서 구원받을 광해 40년 동안 하나님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또 이제 읽겠습니다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요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계속 보겠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네가 6월절 초실절이라는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는 초막절을 지킬 때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축복을 가로막고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네가 그걸 지킬 때는 다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축복된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잃은 열매를 여와를 공경하면 그 사람들을 대적들을 그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을 넓히고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십시오 네가 매년 세 번씩 여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요 다 에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에베를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는 변방에는 누가 살고 있어 다 그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노약자들 여자들 어린이들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이 절규를 지키기 위해 올라왔을 때 미디안이나 모하비나 암몬이나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단숨에 점령해 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가 매년 세 번씩 여우와 내 하나님을 뵈러고 올 때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4천년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천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절귀를 지키러 올 때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하고 그게 그리고 그때에는 자연재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 본 적도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을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을 사업의 지경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 가정 사업 자녀들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소유까지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는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저는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기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를 보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복에 구원해 주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게 다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과 생사화복 흥망성세 빈부귀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여하고 그분을 공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을 경여하지 않고 존중이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격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냐 여호와 이래 복을 주세요 창세기 2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하미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여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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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번제라는 제사는 뭐냐면 보통 양이나 소같은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을 각을 떠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나무에다 불을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애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가지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죽여서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뭘 하려고 했냐 그럼 장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대요 너무나 백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귀한 아들 아닙니까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첫 번째인지 이걸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에 안정을 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불과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삼일길을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사흘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사흘길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가 재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다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아들에게 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네가 내 하나님 요하를 경애하는 줄 알았노라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바치려는 걸 보고 하나님 네가 진짜 나를 경애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 이래 수풀에 순량이 걸려있는 그걸 갖다 드리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고린도에서 2장 9절로 10절에 그런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다 예비해놓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여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 자가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생의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셨다는 걸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게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내 인생의 첫 번째 것 첫 시간 첫 것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여와일의 복을 주십니다 계속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또 네 씨로 말며마 천한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미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와의 일에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복까지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 읽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은혜유의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마태원 6장 33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기 보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수와 첫 소득 첫 월급 첫 날 첫 시간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공경해 합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아멜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사고나 위험이나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축복을 가로막는 대적들과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와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와일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지금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첫 번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시 이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